안녕하세요 어 빨간 원피스 이제 두번째 시간 앞판을 해볼 거에요 근데 앞판을 지금 치마는 뒷판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코 잡아서 73코 만드는 것 까지는 똑같고 이게 코 잡을 때 양 끝이 잘 안 잡히더라구요 그래서 코 수가 살짝 모자랄 때 확인해 보시고 여기 양 끝에서 잡으셔 가지고 73코가 나오면 얘는 단추 구멍 있는 부분을 계산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73코에서 단추 구멍 하는 부분은 7코를 잡았어요 그래서 73에서 7코를 빼고 66 나온 거에 반 반을 나눠서 오른쪽 왼쪽을 하고 거기다가 이 단을 다시 플러스를 해야 되요 그래서 40코가 한쪽이 될 거에요 그래서 7코는 오른쪽 왼쪽하고 겹치게끔 해서 앞단이 여기 단추 다는 부분이 겹쳐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이게 여자애들 옷이기 때문에 입어서 오른쪽에 단추 구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이쪽에 단추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실이 이쪽에 있는데 단추 구멍 있는 부분을 먼저 하려면 이 단추 계산하면서 뜨면서 많이 헷갈리시니까 단추 다는 부분을 먼저 하고 단추 다는 부분에다가 위치를 잡은 다음에 단추 구멍 위치를 뜨면은 편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일단 한 단을 코 잡으면서 갔죠 뒷면에서 올 때 이 단추 다는 부분은 가터뜨기를 뜰 거라 가터뜨기 뜰 거라 여기 가운데 7코를 이쪽에서 안 뜨기를 겉뜨기를 떠 주시면 돼요 안쪽 면에서 그러면 33코를 뜨고 7코 겉뜨기 뜨고 33코 안뜨기 뜨고 이렇게 그러면 무늬가 여기가 깔끔하게 예쁘게 잡아 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쭉 여기를 안 뜨기로 33코를 일단 뜨세요 아흐 넷 다섯 여섯 아흐 아흑 일곱 여덟 아흥 여섯 하나 열뜻 . 30, 31, 32, 33 하고 다시 숫자만 확인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다섯, 세개 그 다음에 여기서 일곱 코를 겉뜨기를 땀 7개 그 다음에 다시 안뜨기로 쭉 끝까지 쭉 안뜨기를 갑니다 겉뜨기 겉뜨기 할 때 여기서부터 좌우 반이 분리가 될 거에요 그래서 여기 겉뜨기, 겉뜨기 모양이 있는데 까지만 오고 다시 뒤로 돌아요 지금 보기에 오른쪽 입었을 때 왼쪽이 되는 단추 달리는 부분을 먼저 만듭니다 여기는 그냥 겉뜨기를 쭉 가시고 앞에서는 겉뜨기 그냥 다 가요 거기 7개 있는데 까지, 겉뜨기 있는데 까지 가시고 돌리시면 돼요 돌려서 시작할 때 7코를 뒤에서도 겉뜨기 떠줘야 겉뜨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중앙에 그리고 코 있는 데까지 겉뜨기를 여기가 겉뜨기에요 여기까지 겉뜨기를 다 뜨시면 돼요 앞에서는 신경 안쓰고 겉뜨기를 다 뜨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에요 여기 딱 그만 가시고 이렇게 돌리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남겨놓고 여기 헷갈리니까 바늘을 길게 빼 놓으셔서 거기는 안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칠, 둘을 돌리고 여기서 요 7코는 계속 겉뜨기 할 거에요 겉뜨기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도 7코는 겉뜨기 뒷면에서 앞에서 무조건 다 겉뜨기 뜨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뜨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뜨기 그래서 요 부분을 뒷판 한 것처럼 16단 되게 여기 코 잡은데부터 16단이니까 지금 벌써 4단 째죠 이거 지금 가는게 그래서 나머지 12단을 더 뜨고 벼드랑이 줄이기로 오면 돼요 이거 받듯이 뜨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앞에서 이제 모양이 분리가 돼서 티가 나죠 요 부분에는 7코 그리고 7코 같이 뜨기 나와지고 얘는 나중에 이쪽 코하고 여기다 코를 겹치게 그 위에 단을 다시 더 잡아서 코를 떠올라 갈 거고 요기는 일단 이쪽 한을 먼저 마무리하며 지금 4단 떴어요 나머지 16단이 돼야 되니까 줄이기 전까지 16단 뜨시고 그 다음에 줄이기 한 다음에 다시 또 8단을 뜬 다음에 앞목 하는거 목 굴리는걸 또 진행할 겁니다 보여드릴 거니까 여기는 쭉 뜰게요 여섯단 다 떴어요 그래서 여기서 앞판도 이제 겨드랑이 똑같이 줄이기 들어갈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셨죠 앞에 앞단 7코는 가터뜨기로 나오고 여기는 메디어스 나오고 그러면 여기 겨드랑이도 뒷판하고 똑같이 3코 2코 1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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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했고 이번엔 2개 첫코 빼고 뒤에꺼 떠서 하나 둘 또 갔다 오세요 쭉 갔다 다시 와서 이제 다음에는 하나짜리 3번 보시기로 한코 갔다 오고 또 한코 갔다 오고 3번을 갔다 오신 다음에 그냥 줄이기 느리기 없이 8단을 더 뜨시면 되요 그렇게 뜨고 그 다음에 앞목 앞에 여기 목 파는거 그것도 숫자고 도안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하시면 되고 제가 그 부분에서 다시 또 알려 드릴게요 뜨고 요고 2개 있으니까 하나짜리 3번 8단 뜨고 꼭 봅니다 여기 이렇게 여드랑이 줄이고 8단 떴고 그 다음에 인지 앞에서 이렇게 라운드 목 목을 줄여야 되요 여기 14코만 남기고 나머지는 라운드로 돌아갈 계단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줄이는데 그 개수는 7코 가운데 7코는 7코 먼저 딱 코마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 4개 3개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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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굴려줘 서서 14코 나오면 뒷판하고 길이 똑같게 판단으로 뜨시면 되요 여기 계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지금 도안하고 반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 앞목의 라운드를 팠기 때문에 코스비어가 조금 달라졌어요 여기는 앞에 단을 그냥 7코는 막아요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문 이대로 되면서 으 으 으 가drum 으 blind 으 부따rance 저장애wen을 Mir calendario 역 i 주 educated는 차이유를 And write 윽 오피 으 임명 El 으 알 전 28 % 그 다음에 겉뜨기는 그냥 오시고 안뜨기 때 그 다음 숫자 5코, 7코 줄였으니까 4코, 3코, 2코, 1코, 1코, 그래서 11코를 줄이셔야 어깨 콧수가 14코가 남아요. 겉뜨기는 그냥 가시고 안뜨기 와서 두번째 줄이는거, 두번째는 4번 줄이기죠. 4코 하나 빼고 뒤에 거 떠서 안뜨기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빼내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또 쭉 다시 갔다가 다시 여기로 오시면은 그 다음 1코씩 줄이기 그 다음에는 3개, 3개 줄이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또 쭉 갔다오고 그 다음에 2개 하고 1개 하고 1개 하고 해서 줄여서 14코 남으시면 쭉 뜨시면 돼요. 뒷판길이 맞춰서 뜨시면 돼요. 저는 아마 4단, 6단만 평단을 뜨면 지판하고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뜨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떴어요. 여기 7코, 4코, 3코, 2코, 1코, 1코 줄이고 6단 떴어요. 6단 떠서 둘이 맞췄어요. 둘이 맞춰서 나중에 붙일 건데 지금 붙여도 되긴 하는데 지금 붙이면 이쪽 뜰 때 이게 덜 붙어 있어서 불편해요. 일단은 이 실은 한 50cm 정도. 나중에 요거 같이 붙일 때 뜰 수 있게끔 길이를 한 50cm 정도 길게 끊어서 그냥 놓으시고 얘는 두시고 이제 반대편 여기를 할 거예요. 뒷판을 일단 빼놓고 요 부분이 단추 구멍 앞단을 올라가면서 가야 돼요. 여기가 겹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코를 여기를 다시 7코를 여기서 빼 올라와서 얘하고 연결해서 쭉 뜨면 돼요. 그래서 코바늘을 사용하셔서 내가 그냥 바늘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실이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실이 뒤에서 나와야 돼요. 반 뒤에서 여기서 코를 감아서 이렇게 코바늘로 코를 끌어올려서 7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다른 바늘로 반대바늘로 이렇게 뜰바늘로 여기다 껴 놓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여기서 또 이렇게 끌어올려서 여기 이 실이죠. 이 실을 이렇게 넣어서 코바늘로 해서 일곱코를 똑같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실을 갈리지 않게 여기 안에 여기 메리아스 부분에서 지금 겉뜨기를 뜨면서 가는 거를 코바늘로 사용해서 하는 거라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마지막 거 겉뜨기 사이에 이렇게 돌 그러면 둘, 넷,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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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 됐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거와 같이 뜨면 되죠. 겉뜨기는 그냥 겉뜨기 쭉 가고 요 뒤에 실 요렇게 빠져나오고 이거 매듭차심대기 그래서 쭉 뜨고 얘도 마찬가지로 16단을 뜨는거에요. 2단 더 벌써 떴으니까 14단만 뜨면 되는데 14단 뜨면서 여기는 이쪽 끝에 여기를 같아뜨기로 해야 되니까 뒤에서도 여기서도 겉뜨기 올 때 겉뜨기 끝에서 해주면 안뜨기 올 때 쭉 겉뜨기로 떠주고 안뜨기는 그냥 쭉 오시다가 안뜨기 방향에서는 안뜨기를 쭉 오시다가 끝에 7코만 겉뜨기를 떠주시면 되요 이렇게 해서 돌려서 안뜨기 안뜨기 쭉 오시고 여기 앞단 똑같이 요렇게 된 부분에 7코 왔을 때 여기서 뒷면이죠. 안쪽면에서 여기를 겉뜨기를 떠주시면 되요. 코를 잡았기 때문에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때는 방향이 바늘 방향이 다르게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꽈뜨기가 되요. 이렇게 뒤로 쭉 코바늘로 잡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방향이 요건 맞았네요. 오른쪽 왼쪽 꼬리는거 봐서 봐가면서 이렇게 맞춰서 잡아주시면 되요. 마지막 코는 코 안빠지게 잘 뜨시고 뒤에서 아까 시작실 땡겨서 좀 땡겨 놓으시면 안빠지죠. 두번째 단부터는 안빠져요. 처음 뜰 때 힘이 들어가니까 늘어질 수 있으니까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겉뜨기 방향에서는 그냥 겉뜨기 다 뜨시면 되고 안뜨기에서만 7코 끝에 7코 여기 단을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총 16단 되게끔 단 떼주시면 돼요. 뜨면서 아마 그 16단 되는 위치에서 단추 구멍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두번째 줄 이 밑에서 이 부분에서 단추 구멍 하나, 이렇게 두개 단추 두개만 딱 달아주면 되니까요. 여기서 1, 2, 3, 4, 5, 6, 7, 8번째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에 16단 하고 나서 들어갈 때 여기서 단추 구멍 하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겨드랑이 줄이기 할 때 그때 할게요. 같이 동시에 하는게 헷갈리지 않고 좋으니까 일단 겨드랑이 줄이면서 단추 구멍 하는 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16단 떴어요. 16단 떴어요. 16단 떠서 이쪽도 왔는데 겨드랑이는 안뜨기 때 들어와야 되고 단추 구멍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면서 단추 구멍 하고 쭉 간 다음에 안뜨기 들어오면서 줄이기 여덟코 해놓은 거 세코, 두코, 한코, 한코, 한코 시작하는 거 하겠습니다. 여기는 단추 구멍 하나 뚫을 거에요. 세코, 두코를 뜨고 두코 뜨고 두개 같이 뜨세요. 두개 같이 떠서 줄이기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바늘베이기로 실 한번 앞에 놓고 겉뜨기를 뜨면 이게 구멍이에요. 단추 구멍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쭉 갔다가 이따가 오면서 다시 거기를 구멍 뻥 뚫리게 떠주면 단추 구멍이 간단하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겉뜨기 쭉 가시고 안뜨기 줄이기 시작. 겨드랑이 단추 구멍 이렇게 보여요. 이제 이쪽 안뜨기에서 겨드랑이 콜수 줄이기 세코 먼저. 첫번째 코는 뜨죠. 겉뜨기로 하나 둘. 처음 줄일 때는 그 다음에 넘기기. 넘기는 걸로 숫자 하나 둘 셋. 줄이고 쭉 가요. 쭉 가다가 단추 구멍 아까 만든 부분에서 실 걸린 거에서 구멍이 뻥 뚫리게 떠주시면 돼요. 쭉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무조건 겉뜨기 겉뜨기 뜨면서 단축구멍 실 걸린거 나오면 이렇게 뻥 뚫리게 그냥 가닥을 겉뜨기 뜨시면 애가 단축구멍이 되요 이렇게 뻥 뚫리게 돌리시면 이렇게 구멍이 하나 나왔죠 여기가 단축구멍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열 단을 더 뜨시고 위에 단축구멍 하나 더 할거에요 이렇게 있으면 이 꼭대기에 이 꼭대기 하나 더 뚫어서 단추 두개 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카라가 들어가니까 하얀 카라가 이렇게 생길거구요 계속 이렇게 해서 마무리 여기 단축구멍 하고 그 다음에 코막음 또 하고 이렇게 진행해서 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왔어요 첫번째 구멍 뚝 하면서 여기 줄이기 다 했고 여기 8단 중에 4단 떴고 여기다 한 번 더 구멍 단축 구멍 하나 더 하고 세단 뜨고 그 다음에 굴리시면 돼요 두개 뜨고 두개 같이 뜨고 한번 변을 비우게 해주고 겉뜨기 쭉 그래서 잔축 구멍 마지막 거 완성하고 잔뜨기 방에서 한번 놓고 그 다음에 한번 더 갔다 오시면 길이 다 나오고 이제 목 라운드 굴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판하고 길이 맞춰서 여기도 마찬가지 7개 4개 3개 2개 1개 1개 줄여서 14개 나오면 14코 가지고 6단 뜨시고 그 다음에 실 끊지 마시고 일단 합체를 할 거에요 앞판 뒤판 어깨 같이 붙여준 다음에 실을 정리할 거니까 예 거기까지 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요렇게 됐어요 오른쪽 왼쪽에서 단축 구멍까지 해서 다 뜨고 이번에 이제 다 떴으면 이제 먼저 떠는 뒷판 하고 붙이는 거 이렇게 겉하고 뒷판도 겉 이렇게 돌려서 같이 대고 붙이면 돼 어깨 겹뜨기 일단 지금 실 먼저 바늘 달린데 이 두 개를 이렇게 되면 실이 없어서 이쪽 붙여야 돼 있네 바늘 끝에 실이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쓰기가 편하니까 어덜거리는 거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죠 이렇게 해서 둘이 겉하고 겉을 대고 안쪽에서 둘이 같이 겹뜨고 코마감 동시에 마감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늘 잡고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같이 뜨세요 같이 뜨시고 빼고 두 번째 거까지 떠야 어퍼 씌우게 되겠죠 두 개 뜨고 여기서 코마감 같이 나란히 뜨고 넘기고 둘이 같이 뜨고 넘기고 그래서 꼭 코를 막아 주시면 돼요 코마감 하면서 둘이 겹뜨면서 코마감 동시에 어깨는 끝나서 일단 붙여주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넘기고 두고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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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옆층 옆층 여이 점 약간 잘라놓은거 안으로 집어넣어서 쭉 땡기시고 그전에 여기 또 있던 실하고 같이 확실하게 묶어주시면 되요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되요 이제 옆구리 꼬매는거 시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어깨 양쪽은 다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뒤집으시고 이제 겉으로 겨드랑이 옆구리를 꼬매면 되요 이렇게 해서 단추나는 부분 됐고 카라는 따로 찍을게요 카라 무늬뜨기가 좀 바늘 비우기 구멍 섬균 무늬라 좀 어려우니까 따로 따로 해서 올려드리고 오늘은 여기 겨드랑이 연결하는 부분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코 잡을때 남겨놓은 실 바늘에 끼시고 단단마다 꼬매주시면 되요 이렇게 실 옆바늘에 끼어서 실 있는쪽 말고 없는 쪽에다가 위에서 아래로 한코 한코 딱 잡아서 내려가면 되요 요구멍으로 해서 내려가고 여기 다시 실 나오는데 밑에서 위로 실 나온 구멍으로 다시 올라오셔요 이렇게 한바퀴 돌리면 아 얘가 매듭이 생겨버렸네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먼저 실 나온 구멍 달린실이 반대쪽에 있어요 그 앞쪽으로 지그재그 여기 들어가고 땡겨주고 그 전에 나왔던 실 사이로 어? 가만있어봐 여기 들어가지? 다시요 화면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네 여기서요 실 나온 데 들어가서 위로 한 가닥 이렇게 해서 쭉 꿰매주시면 되요 실은 이렇게 아까 나온 구멍 들어가서 위로 한 가닥씩 이렇게 해서 2-3cm 정도 이렇게 얼기설기 연결해준 다음에 한번 쭉 당겨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딱 예쁘게 맞춰질 수 있어요 이걸 확 잡아당겨 놓으시면 그 들어가는 구멍을 찾기가 힘드니까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살살 해서 아까 나온 실이 있는 위치에 찾아 들어가고 쭉 당겨주고 다시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지그재그로 좀 뜨신 다음에 쭉 당겨서 양쪽 다 꿰매시면 원피스는 왕은 놀이가 되구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 소매 소매 둘 짝 뜨고 카라는 여기 딱 보여드릴게요 다음 비디오로 다음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건 아예 처음부터 새로 문판에다가 코를 잡아서 할건 할건데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해서 단단마다 쭉 꿰매셔서 여기까지 마무리 맞춰주시면 여기 선 맞추시고 쭉 꿰매고 이렇게 원피스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얀 실 하얀 실 좀 필요해요 하얀 실로 하고 그 다음에 밑단은 코바늘로 여기 말린 부분 때문에 코바늘로 레이스 한단 뜰 거예요 그리고 뜰 거고 다시 따로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요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참 소매뜨는거 안할려드렸죠 소매를 달아야 되니까 저는 떠났거든요 소매를 요렇게 두 장 요렇게 두 장 있으시면 돼요 요게 설명드리면 50코 잡아가지고 겉뜨기 두단 겉뜨기 겉뜨기 두단 뜨시고 메리야스 세단인데 이 메리야스는 겉뜨기 두단 뜬 다음에 안뜨기 한단 겉뜨기 한단 안뜨기 한단으로 세단을 뜨세요 그러면 앞에 오면 겉뜨기 할 차례가 됐을 때 세코 마금하고 그 다음에 두코 그 다음에 한코를 아홉번 두코 한번 세코 한번 해서 나머지 코마금하면 요 모양이 나와요 요거 두개를 만드시면 요렇게 연결해서 여기 소매 요렇게 요렇게 달면 됩니다 그래서 소매 두장 뜨시고 마무리는 카라 하면서 같이 붙이는 것까지 같이 따로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